대구 지지시에만 걸려있는 뭐 네 정말 슈퍼파나비전 벽걸이건담 4종 이에요 프라페도 없는데 정말 정말 멋있어요 이거 정말 멋있어요 이 보시러 진짜 많이들 오시는데 물론 이제 네오지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네오지웅 풀 앞에 못 옮겨 놓고 있기 때문에 네오지웅이 실질적으로 전시되어 있는 곳은 대구 지지씨 밖에 없어요 네 제가 만든 네오지웅이 실사 전시되어 있는 곳은 대구 지지씨 있구요 지금 이제 요 네오지웅은 따로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슈퍼파나 벽걸이 중에서도 스타이크 프리덤과 유니콘은 다 이제 메가와 피지가 섞여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실사를 원하셨던게 이 바로 윙건담 이에요 네 지금 현재 모든 세계 최초로 한꺼번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일본 본토에도 없고 지구 어디에도 없는 그런걸 만들었다는 그 정말 만족감이 커요 저한테는 네 이게 연출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스케치를 했었고 또 피지를 처음 받았었을 때 그렇게 아 진짜 유저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좁은 퀄리티의 피지가 아니다 보니까 색감을 낼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프라의 고유색을 진짜 많이 비벼서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아마 네 세계 최초이자 유일무일한 네 윙건담 풀 LED 슈퍼파나 벽걸이 버전이에요 정말 이거 실제로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진이 올라갔었을땐 전부 다 이제 3D나 CG인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유일하게 지금 GCC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온길에 제가 네 실사 영상 찍어서 올립니다 네 만드는 제작부터 스케치까지 가장 벽걸이 중에서 네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의 건담 이에요 네 나머지 건담들은 제가 항상 열심히 만들어 보고 스케치를 해봤었기 때문에 어 유도된 대로 작업이 될 수가 있었는데 스타이크 프리덤도 이제 한번 몇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지만 정말 윙건담은 처음이었기 때문에요 네 이 윙건담은 지금 봐도 어마무시하게 멋있네요 네 정말 멋진 색감을 임팩터 3 렌즈를 쓰고 이제 채색을 했기 때문에 빛감이 굉장히 좋아요 좋고 LED도 그 채색을 고려해서 조도를 맞춰서 배열에서 뺐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LED 제 색감하고는 또 사뭇 틀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윙건담을 만들면서 제가 작정을 하고서 LED를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몇 번씩 새로 연결하면서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네 윙건담 벽걸이 여러분들 처음 보시죠 저도 만들고 네 지지 씨 세팅하고 난 다음에 지금 1년 반 정도에 지난 다음에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이게 CG가 아니었다는 거를 네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 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네 네 윙건담입니다 멋있죠 네 슈퍼파나로 같이 벽걸이 4종 세트랑 같이 붙어있구요 네 유니콘 벽걸이 2호 버전 풀 LED 퍼펙트에요 네 최고의 LED 작업을 제가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도 다시는 이렇게 작업 못해요 네네 지금 엄청난 작업시간이었고 네 네 빛이 마음이 안 들어서 다시 다분해 했다가 다시 색 맞춰서 다시 LED 심고 그랬던 결과들이 이렇게 멋지게 남아있네요 네 정말 같지 않음을 느끼네요 네 무엇과 같지 않음 참 그것이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윙건담 이제 실제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네 드디어 수건사 풀었어요 네 1년 반 만에 유튜브 덕분에 오늘 GGC 와가지고요 네 이러면서 윙건담 보여드립니다 정말 멋있죠 하... 하나 다시 만들... 하하하하 자... 대구 GGC에서 볼 보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